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보스턴 하우징 프라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를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티에 업로드해 놨거든요 저 주소를 통해서 접근 가능합니다 저것을 오렌지 3로 옮겨 봅시다 첫 번째 파일 위젯을 가지고 주소를 이렇게 붙여 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리로드해서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보는데 타입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롤 역할도 체크를 해야겠죠 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cat.mead라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킵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medv, 직값에 대한 중앙값이죠 미디언 밸류겠죠 저것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원인이기 때문에 피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잘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여기 있는 medv가 결과 그 옆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이 원인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 데이터들이 있을 때는 visual numeric values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하면 훨씬 더 각각의 값들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판단은 결과값이 숫자인지 범주형인지를 보셔야죠 근데 숫자죠 그러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linear regression이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가 모델인데 이 중에서 linear regression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톡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파일과 linear regression을 연결하면 이 파일에 있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를 linear regression이라는 학습 방법이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prediction과 연결시켜야겠죠 predictions predictions라고 하는 widget은 두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모델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측하고 싶은 원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별도의 파일에다가 그거를 저장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 widget을 그대로 predictions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일 widget에 담겨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이 파일 widget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사용해서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컬럼에 linear regression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 여기 두 번째 컬럼에 medv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데이터예요 즉 원래 있었던 데이터인 정답과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인 linear regression 사이에 차이점이 linear regression이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즉 이 첫 번째 행만 놓고 보자면 linear regression은 24와 30이기 때문에 6만큼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1번째 줄만 놓고 보자면 정답은 15인데 linear regression이 19라고 했기 때문에 4만큼 틀린 거죠 대체로 추세는 대충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제 느낌상 이 정도면 꽤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른 모델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때의 모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그럼 이 모델 중에서 누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아 이 모델은 종속 변수가 숫자일 때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에러를 뱉는단 말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인공신경만 뉴럴 네트워크를 가져와 봅시다 자 소위 딥러닝이라고 하는 친구죠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프레딕션 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 뉴럴 네트워크를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히든 레이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13,13,13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저거는 뭐냐 뉴럴 네트워크라는 학습 방법의 옵션이에요 우리가 저 옵션을 조종하는 걸 통해서 성능을 튜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기다가 적은 저 값이 어떤 의미인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 우리 수업은 인공신경만 수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렇게 적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각각의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도 학습 방법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걸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알아낸 학습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을 느껴보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학습시킨 모델은 24.9라고 알려줬고 실제 값은 24예요 0.9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 값은 0.5만큼만 차이가 나는데 얘는 얼만큼 차이 나요? 뭐 5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어때요?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더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모델 방법들이 서로 예측하는 성능이 다르다면 다른 애들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이 CN to rule, induction 이라고 하는 친구가 위에 경고창이 떴죠? 경고가 떴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결과가 숫자인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런 걸 통해서 아 얘는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학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붙여 보면 되는 애 안 되는 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되는 친구들 중에서 정답과 또 예측한 값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잘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그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의 친구를 찾아내면 됩니다 공부는 나중에 차차로 하면 되고요 각각의 모델에 대한 공부는 말이죠 그런데 또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개의 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이 각각의 모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누가 성능이 제일 좋은 애인지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성능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